60만 관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봉호동 전투인데 오늘 그 영화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역사적인 분위기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볼까 관점의 얘기부터 드릴게요. 후반부 전투씬이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봐도. 특히 그 돌무덤 고지로 유인해서 싸우는 장면은 제가 봐도 정말 멋있거든요. 음악도 빠르고 배우들도 쉬지 않고 달리고요. 막 속도감 있게 몰아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만큼 재밌게 봤고 몇몇 전투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긴 합니다. 또 유혜진 씨랑 유준열 씨도 그 주연을 맡았는데 정말 멋진데요. 유혜진 씨 하면 다들 약간 서민적인 짠내 연기 이런 거 기대하실 텐데 그런 게 있긴 한데 이번에는 칼을 휘두르는 굉장히 멋있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칼 액션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또 유혜진 씨는 약간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약간 스나이퍼 스타일로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었습니다. 또 영상미도 좋아요. 주로 산속에서 벌어지는 게릴라 전투들인데 항공에서 어떤 걸 이용해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넓게 멋있게 잡았는데요. 그것도 숲의 풍경도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면들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영상미도 있습니다. 박혜경 씨가 어제 혼영했습니다. 혼자 영화 보셨군요. 봉호동 전투 봤는데 유준열 청소는 장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적인 코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물 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볼까 관점인데 안 볼까 관점은?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통적일 것 같아요. 혹시 너무 국뽕 영화가 아닐까. 그런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세련된 전개는 없고요. 일단 초반에 다짜고짜 일본군은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후련하게 일망타신한다. 이런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예를 들어 군인도 아니고 주로 민간인을 아주 잔혹하게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학살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독립군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영웅적으로 우리는 뭐 별로 희생도 거의 없이 다 선별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웰메이드 역사극을 본다기보다는 관객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잔뜩 죽고 또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일본군이 오합지절로 다 죽어나가는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뽕영화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엑시트에 대한 후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은경 씨가 엑시트 정말 시원하게 잘 봤어요. 두 지원분들 여론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강영민 씨 엑시트 봤는데 재미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약간 이것도 약간 반복되는 게 조금.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에 건물들을 막 넘어가는데 그건 또 훅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화관 나와서 좀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는 있죠. 김현창 씨, 유혜진 씨 나오는군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흥행보증서.